넌 이제부터 욕설 금지 어기면 원샷이야 콜 에이 씨 입으로 대면 존나 봐 왜 이렇게 어지러워 에이 씨 비켜 안 비켜? 개미네들 다 뒤졌어 비켜! 이런 씨 감히 날 갖고 놀아? 이 자식을 어떻게 매기지? 아이 씨 이발 존나 깜짝놀네 저놈의 고랜새끼는 모가지로 확 비틀어버릴까보다 닥쳐 이 고랜새끼야 닥쳐 이 고랜새끼야 안 닥쳐? 오 쌍! 흔들리잖아 아이 씨 발로 정말 그거 완전 개소리야 어떤 년이야! 어? 이 씨 두 명 어린의 목소리였는데 이 씨 저게 너 돛대야 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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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업어줘! 업어라고! 업어내려니까! 그만... 이씨... 아..이씨... 으으으으악!!!!! 나쁜 새끼, 톱패인 새끼!!! 미 84 weren't you? 나쁜 새끼... 아무 먹고 떨어지라, 이거야? 내가 3만원짜리 밖에 안돼! 씹art 거지같이 상원이지! 아이... 숨 싸구려,üher... 야! 있지 마, consumer 알겠어! 바퀴즈 발겨버린다? 어? 입지마 너나 죽었어 약 먹었냐? 약 먹었냐? 김치동 에이 씨 왜 쥐이 새끼 반짝이야 에이 씨 오신네 이제 와 야 기다리라며 이런 똥파래들은 싸그림하고 살충재를 확 뿌려야 되는데 아 씨 많던데 팬들은 싹 다 어디로 꺼져 먹어야지 에이 씨 깨끗이 와 배워졌어야 되는데 에이 씨 엄마 땅을 쓰러기 때문에 다 같이 남줄이 길만 몰라 이케 이케 에이 씨 난 이렇게 잔잔바류로 떨어지는 꽃빛에 에이 씨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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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andro 이케 이케 아 이케 같이 죽을래? 나 목주 아니고 목사 아니야! 터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! 상자 죽인다고! 또 도망치냐?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망쳐! 왜? 사랑해! 야! 사랑해! 사랑한다고! 야!